안녕하세요. BDC 성준입니다. 네, 칼파라보. 안녕하세요. 내 채널에 다시 돌아오세요. 네. 오늘 저는 아름다운의 성준. 성준. BDC 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영어 이름이 있어요? 생준? 누가 짜는거요? 저. 네. 미국에서 생준이라는 사람 한명인 줄 알았어요. 성준이면 뭔가 레드캐슬드. 홍성. 약간 식당 이름 같은데? No. How about Sean? Sean? Okay. Alright, Sean. Sean. 그 뭐지? I remember your content moment. So, you did want, 아 그 원래 방금 이름이 어떻게 하나? 엄마가 잠든. 이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돌이 있는 채널이 뒤에 밥을 쓰는 스타를 차는 척 하면서 그리고 식사하고 식사하고 요리하면서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해봤어 아... 그게 벌써 2년 전쯤에... 아이고... Remember Me 때? 네, Remember Me 때 저희 프리데빗 때 했던 콘텐츠였죠 Remember Me, Go, 시작! 계약 되고 싶어 궁-타-타-타-타-타 좋다 보컬, 샨 샨 그 방송 아닌데 오늘 다이소 버전 아, 너무 좋습니다 초등학생 때 클래스룸에 썼어요 아, 그래요? 애들이 너무 시끄러우면은 as it gets louder, 여기 이거 올라와 게이지? 게이지가 아아... 그래서 다시 해볼까? 오케이 Hello, my name is Edward Welcome back to my channel 아... 그 정도? I'm not fucking good 이거 줘봐 그 cereal 줘봐 모르겠어 Oh my god I don't know 아...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아따... 싸와 싸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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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 유형. 생각보다 말을 해도.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센스를 받지 않아. 그저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마이. 오마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때문에. 뭐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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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 정도 더 안 돼. 효과 없어. 너무 좋으냐. 벌써 재미없다. 안 들리는데요? 그러게. 되게 부담스럽네. 여기. 여기. 마이크. 대단해. 지금 1단계라서. 고기. 그것도. 나. 처음에. 이리 올려. 너무 부담없임. 어떻게도 안 되는지? 뭔가요? 네. 하나. 잡을. 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소. 다소. 하하하. 다소? 다소? 나, 나, 나. 나. 로고. 김치. 방금 시리얼을 먹다가 김치를 먹어요 예스 환상에 좋아 그거 해봐서 양치하고 갑자기 오렌지 주스 아우 노우 I love that 어? 젓가락질 잘해요 I've been in Korea 10년 아 그래도 못 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 올빈의 메롤 맞아요 그 나무 저 훨씬 쉽지 맞아요 유통기 하나 안 지났네요 I try to kill us 안 지났어 안 지났어 아 꼼짝이야 안 지났어 먹어볼게 사우라 사우라 우리 남 동생이 이제 미국에 사는데 입이 심심할 때 김치 보고 아 진짜 너무 짤 텐데 어 피시김 하면서 김치고고 어 피시김 하면서 김치고고 뭐하는 거야 지금 야 에잉 뭐하는 거야 지금? 뭐야 혀가 없어 안 보여줄 때 늦어지지 않을 거예요 I love 삼겹살 먹을 때 그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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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한 김치 있잖아 엄청 엄청 택한 거 굽는 김치 구운 김치 구운 너무 맛있다 그런 김치보다 아 쌤쌤 아 사귀지 없다 아 저번 영상에 내가 사귀지 없게 아 너너너너 이거 르벤즈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뭐? 너룽지 너룽지 아 그건 뭐 프라이 라이스 하고 이거 다 먹고 물 넣어다가 갑자기 그거 하는 거 아 아 예스 한국사람 이게 더 소리가 많이 날 거 같아 이거 먼저 할까 프로 방송이야 예 센스 센스 헤이 저기요 모든 사람들 하는 거잖아 It's normal 너무 조용하니까 아 갑자기 미안 동시에 같이 먹어볼까요? 오케이 괜찮아 도전 짠 짠 왜 그래 아니 잠깐만 내가 PDC 현재 근데 얼마나 착하게 선배님한테 신랑처럼 데뷔하는데 막 그래 내 마음속에 정보 맛있다 이거 문 좀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어 아 지금부터 멀찍 안 합시다 울리면 오케이 귀여운 포즈나 섹시한 포즈도 중요하실까요? 오케이 나 아이돌 아니야 나 그거 너가 해야 돼 만약에 내가 하면 이거 하고 너가 이거 되면 너가 해야 돼 그거 오케이 근데 뿅 만지 가지러 가신 거 같아 있어 뭐 있어 방금 가지러 가신 거 혹시 real hammer 갖고 온 거 아니야? 맞아 안돼 맛있어? 오 문 워커 문 워커 이제 앨범 얘기 고 어 예스 어 그러면 이거 소리 나오면 The other person 때려야지 근데 만약에 If it's you 이거 하고 큐트 앤 섹시 오케이 도달할게 갑자기 신중해지네 조심해 주세요 아니 뭐라 생각해 잠깐만 시윤이 너무 시끄러운데 나도 왔어 야 말아 말아 오 으앙 어 아 으앙 음 ㄹ 으앙 우홀 고마워 땡큐 어 우홀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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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얼스 어금고 나갈 것 같은데요? 너무 딱딱한데? 물에 뿔린 것 같을 것 같아 라미트 했는데 깨질까봐 라미트하고 다음날에 치킨 먹으러 와서 근데 소금 있잖아요 엄청 큰 거 소금 좋아해서 먹었었는데 갑자기 라미트에 빠졌어 스피링 여기서 와이트 갑자기 노란색 오케이 4단계 쉬운 조용히 해 우리보다 더 시끄러워서 우쇼부쇼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아주 전에 gorgeous 라면 브레이크에서 맞아요 복화에 넣은 거라서 부쇼 그거 있잖아 그 가루 어 그거 같이 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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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냥 광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예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파피 부셔 막 이렇게 아 진짜 있었어요 사연지 선배님들께서 무릎 부셔 막 이러고 진짜 그쵸? 있었죠? 니킥 부셔 아 니킥 부셔 부름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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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킥 부셔 나우 오케 오케 하하하하 눈빛을 봐버렸어 큐티 하하하 약간 더 나오게 사람들의 시선을 안 보면 돼 카메라 한 번 아니 제가 카메라 한 번 보면 돼 아니요 다들 봐야 돼요 다들 집중 자 보세요 시작 집중 여러분 저 다 기울이 이과시입니다 하하하 I'm pro idol 예스 BRO 하하하 갑자기 하하하 렛 나 헤 geç 오ima 나의 동작이 나의 동작이 나.. 아마.. 경찰 불러야 된다고 하네요 이건 저질인가요? 섹시가 아니라 너무 섹시 같네요 예전 광고를 생각하면서 내킹 부셔 해보겠습니다 내킹 부셔 5초 5초 이따가나 니까 너를 오일이 섹시 섹시 컬러 icked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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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갑자기 잘돼요? 근데 이거 잘치게 어떻게 갑자기 잘돼요? 깜짝이야 너무 맛있어 방금 너무 맛있어 방금 너무 맛있어 방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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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이디아 땡큐 땡큐 안 나와 땡큐 땡큐 미안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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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하나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땡큐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일참에 같이 해보시는 것 다리 아파가지고 할 것 같아요 땡큐 1 2 3 4 5 6 3 1 2 3 3 4 그거 처음 봤을 때 어땠어? 데모 안무 봤었죠? 예뻤어요 되게 좋아 봤어요 뭔가 걱정된 것 같아 이거 문화 좀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럽게 했어요 뭔가 이렇게 어렵잖아 문화 크로너에서 이것만 해도 괜찮을까 했는데 근데 처음에 댄서분들 같이 하는 많은 사람이니까 잘못해도 잘 안 보여 근데 되게 다들 같이 하면서 한 번에 빡 가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지? 곡 속에 곡 소리 오 예 알아요 우리의 노래 에이 야 얘는 진짜 영어 많이 들었어 이번에 못 들었어 가사 못 들었어 영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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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원어민 신 육수삼이세요 저희 이번 신곡 문화커는 문 시리즈 중에 에필로그로서 저희 인트로의 휘바람 소리부터 후렴구에 드랍하트까지 아주 인상적인 테마들로 무장한 그런 댄스곡입니다 It's kind of like FX4WALLS 그런 바이브 되게 너무 좋아서 물와 핵 처음 봤을 때 아 아 아 이게 이거 탈을 아이들이 스루는 거 안 한 거 같아 Oh my God Can you see? 누구지? 휘파람? Whistle 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요 컴퓨터 아 무슨 재미있는 바하인드스토리인 줄 알았어? 아 컴퓨터 스카소 브우구이 아 스카소 브우구이 해봐 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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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데? 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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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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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크다 여기 중에서 많이 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연습이 됐어요 근데 그거 라이크 하는 건가? 아 안하죠 아 갑자기 처음에 성준이가 이제 안무 할 때 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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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십다 가끔 휘파람 저 음악방송을 보시면 알 겁니다 하이트도 있어? 에피소드 이게 저희가 이제 Moonlight과 Contact 앨범의 타이틀 후보였어요 아 아 아 아 원래 같이 받아서 정환이랑 저는 MoonWalker 하고싶다 시윤이가 Moonlight을 하고싶다 했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득표 받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도 저희 두의 힘보다 쉬운 일 의사가 더 강하게 적용된다. 브랜뉴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돌려 말했잖아. 오해해. 집설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돌려 말했잖아. Yes, I did it. Because Moonlight is tribe. New style. 시도. Oh, OK. I see. Trial. 근데 뭔가 finale song이잖아. 보통 finale 가지고 하면 발라드 이런 거 하잖아요. 뭔가 임팩트 있는 노래 했으니까 뭔가 더 기대해.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입니다. 새로운 세계랑 이제 마주하는 기대해도 될까요? Sure. 전 지금도 기대되는데 Yes. 좋겠어요. Two different patterns. Yes, 근데 여기. OK, 그럼. I'll be waiting. See you there. Yes. She hates me. She hates me. She freaking hates me. OK. OK. No, it's OK. Yeah, I told you I hate myself. OK. Thanks, guys. See you next time. Listen to her music. Yeah. Streaming. Go-go-shing. Yes, BDC. Moonwalker. Carl. Moon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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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 the moon. Moonwalker. Oh, 진짜? Yeah. 아, 시은 작사. Yeah, I wrote. 이제 로얄티 반드시키인데? 아, 전부터 받고 있는 건 조금. Yeah. I'm not as right. Oh, my God. 아, 네, 잠깐만. High five? 아니, 그가. 아, 저요? 그냥, 그냥. 한 명씩 해요.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마음 없으면 안 되고. 코로나 끝나면 뭐. 아, 그건 언제 할까? 코로나 끝나면은 콘서트든 팬미팅이든 이것저것 많이 할 테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온라인 콘서트? 아직은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있어야 해. 해야죠. 안 죽어. 아, 핫가이. 핫가이? 아, 그쵸? 아, 그쵸? 아, 오, 예. 오, 와우. 그리고 내가 왁싱 했어서 너무 좋아, 지금. 원래 돌 개많은데. 이게 마지막으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또 금방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코로나 끝나면 꼭 바로 찾아 보러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어떻게utable? 영어로. 예. i'm just kidding. hi guys. hi guys. my name is filho. GOOD GUYS. my name is Chi graphic. fine. my hobby. my hobby is? my hobby is? how are you? it's fine. thank you. and you? i'm23 years old. hi from korea. we were comeback to moonwalker windows, musimy gun walker. 코로나가 끝이 될 것 같다 코로나가 다가올 때 코로나가 다가올 때 다시 만낼 때 다시 만날 때 뭔가 너무 forceful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아, 죄송합니다. 아까 하고 싶은... 우리 채널에 라이브 할 수 있잖아. 유튜브에. 그래서 거기 내가 MC하면서 라이브 컨텐츠 하는 거지. 쇼케이스 컨텐츠. 좋은 아이디어. 컨택트. 우리 컨펌트. 우리 컨펌트. 네, 컨펌트. 시현 말고. 안녕. 안녕. 나 시은, 시은이라는 친구 있어. 시은? 우리 채널에 나온 그룹도 잘 모른데. 근데 BDC 안 돼. 왜냐면, 그 러쉬에서 일하고는. 그 Moonlight 계속 나왔대. 러시아에서. 러쉬아 아니고 러쉬. 비부팔고. 예, 예. 러시아에서 갑자기. 러시아에서 왜 이렇게 됐는데. 어디서 들어주는 건지. 공항에서 들어주는 건가. 거기 매니저인데. 오, 땡큐. 누구 좋아한대요? 아, 멤버? 예스. 국어가 이제 이야기 안 하세요. 아, 오케이. 땡큐. You're welcome. I love it, too. 아니, 러프 터지가 아닌데. 한, 한국 사람. 아. 감사합니다. 이름이 시은이잖아. 아, 그렇네. 이거 스토리 올렸는데. 진짜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너무 잘 맞아서. 오. 마이. 갓. 네. 컨셉이 너무 찰떡이야. 너무 찰떡. 아까, your 스타일리스트 형. 예스. 나갔는데. 오. 땡큐. 혹시 컨텐츠 같은 거 나왔었나? 저희 컨텐츠에서 약간 뒤에 잠깐 잠깐 나오지. 진짜 아이돌인 줄 알았어. 오. 오. 반갑습니다. 약간. 약간. 약간 저희끼리 시은이 닮았다고. 예. 그런 느낌. 닮을 들어 그랬고. 아나님들. 아나님은 형들은 동생이던 것 같고. 아마 마이클 잣슨 컨셉. 아, 그래. 뮤직비디오상 같은 거. 오, 네. impose. 그런 느낌. 하니스. 하니스. 경찰 약간 느낌. 도리스 같은 느낌. 너무 조상됐네요. 그냥 앞으로 예스 every comeback 그런 관점 해줘 every day every day every and then your hair it's like gray okay 하지마 바이 아, no no 해봐 goodbye goodbye 아, 너 커플리티 있게 자신감 있게 goodbye goodbye 아, it was okay 아, it was okay